안녕하세요. 제익입니다. 그동안 5분 단어 책을 만드느라 좀 바빴는데요. 엊그제 드디어 출판사에 최종 원고를 넘겼습니다. 거의 한 7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이달 5월 27일에 드디어 출간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커뮤니티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일반적인 영 단어장과는 많이 다른, 정말 재미있는 책이라는 말씀만 우선 드립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결혼과 관련한 몇 가지 표현과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단어, Propose로 시작합니다. Propose, 제안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청혼할 때 많이 쓰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Pro는 우리말로 앞으로에 해당합니다. 외우기 쉽죠? 앞으로. 그리고 Pose는 Put,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자면 놓다, 두다 라는 뜻이고요. 결국 Propose를 분석해보면 앞으로 두다, 뭔가를 꺼내서 앞에 두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다. 반지를 꺼내들면 청혼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형은 Proposal, 제안, 청혼이 되고요. 그리고 대개 청혼이라고 하면 남자가 무릎을 꿇고 결혼 반지를 내밀면서 Will you marry me? 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시죠. 남자가 무릎을 꿇는 것은 중세시대에 기사가 귀족 카페에서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무릎 꿇고 청혼하는 것이 그때부터 일반화된 풍습은 아니고요. 오히려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연인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장면이긴 하지만 장소나 상황에 따라 좀 불편하게 느끼실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들 무릎 프로포즈를 받을 때 양손을 꼭 입에 갖다 대더군요. 얼마나 기쁘고 놀랐으면 평소에 연습해둔 것처럼 한결같이 만약에 남자가 신발끈이 풀려서 그거 묶으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두 손을 입에 모으면 참 난감할 것 같아요. 하여간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면서 Will you marry me? 라고 하면 보통 Yes. 아니 Yes가 아니죠. Yes 이렇게 하면서 몇 번 소리 지르고 껴안고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난 너와 결혼하고 싶어 라는 말을 할 때는 I want to marry you 입니다. 너와 라고 해서 with you를 쓰시면 안됩니다. I want to marry with you는 직역으로는 너와 함께 결혼하고 싶다 이지만 이 말은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죠. 너 결혼할 때 나도 같이 우리 합동 결혼식이라도 하자 이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marry는 능동태일 때 with 없이 그냥 쓴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I think I wanna marry you. 난 결혼했어요 라는 말은 주로 수동태로 표현하는데 I am married 또는 I got married last year 나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요. 상대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전치사 to를 사용합니다. I'm married to a man from Germany. 난 젊은이와 결혼했다. 그리고 청혼을 한다는 것은 인생사가 걸린 커다란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레 빵 터뜨리는 느낌을 담아서 pop the question 이라고 합니다. 예문 보실까요? She looked happy when I popped the question. 내가 청혼을 하자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여기서 pop은 팝콘 할 때 pop처럼 pop 하고 터지다, 튀다, 휙 들어오다 라는 느낌을 가진 동사입니다. pop the question 청혼하다 결혼을 하다 라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tie the knot 입니다. tie는 묵다 라는 동사이고요. knot는 매듭이라는 뜻이죠. 우리도 결혼하는 것을 부부의 연을 맺는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매듭을 묵다, 결혼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they tied the knot 그들은 결혼을 했다. Eugene is going to tie the knot with Jane 유진이는 자네와 곧 결혼할 걸세 이때는 we 들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인과 함께 tie the knot 매듭을 함께 묵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we 들을 쓰시고요. get hitched 이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건 역시 결혼하다 라는 뜻입니다. hitch는 걸다, 매다 등의 뜻을 가진 타동사인데요. 골이나 밧줄 같은 것을 걸거나 말뚝에 소나 말을 메워두는 것을 일컫는 동사입니다. 17세기 초에 미국에서 말을 마차에 멜 때 hitch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리면서 두 사람을 묵는 것에도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결국 결혼시키다 라는 의미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예전에 hitch라는 제목의 할리우드 영화가 있었는데요. 주인공으로 나오는 윌 스미스의 역할이 남녀가 커플로 맺어질 수 있도록 코치를 하는 직업인데 date doctor라고 하죠. 또 윌 스미스의 극중 이름이 Alex hitch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hitch의 의미 연결시키다, 결혼시키다 라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차용한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혼과 관련한 단어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영어로 marriage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발음인데요. marriage가 아니라 marriage, marriage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marital, marital은 결혼의 형용사형인데요. 결혼의 라는 뜻입니다. 결혼이나 부부와 관련된 단어들 앞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형용사인데요. marital status, 결혼여부, 그리고 marital stress, 부부관계 스트레스 이 정도 단어가 되겠습니다. marital status, marriage 보다 좀 더 공식적인 느낌의 단어가 있는데요. matrimoni 입니다. matrimoni, 결혼, 혼인, 혼사, 하여간 좀 포멀한 용도로 사용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생활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형용사형은 matrimonio 입니다. matrimonio, 꽤 어려운 단어로 보이지만 실생활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matrimonio와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conjugal 입니다. 부부의, 부부관계의 라는 뜻인데 임의도 matrimonio와 거의 비슷하죠. conjugal relations, 부부관계 그리고 conjugal ties, 부부의 인연 그리고 conjugal world 라고 하면 부부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원작은 영국 드라마 인데요. 제목은 닥터 포스터 입니다. 부부의 세계를 보신 분들은 아마 드라마 속 설정에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를테면 처방전으로 환자를 조종한다던가 그 외에도 죽일듯이 싸우다가 갑자기 또 둘이 불타오르고 또 너무 과격하고 하여간 좀 우리 정서로는 가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힘든 장면들이 있는데 원작에 충실한 요소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부부의 세계, conjugal world 드라마 속 부부에게는 conjugal이 서로가 아마 큰 적을 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사실 어원을 살펴보면 common with, together, 함께, 서로 이런 뜻인데요. 적, 이 부분이 이제 욕, 멍해라는 뜻입니다. 멍해를 함께 매단다는 뜻이 됩니다. 멍해는 소가 쟁기질할 때 목덜미 쪽에 매단은 그런 장비를 뜻하는데요. 어떤 구속이나 억압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부의 세계에 만약에 영어 제목을 붙인다면 the conjugal world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찾아보니 the world of the married로 쓰는 것 같더군요. 이게 무난하긴 하죠. 마지막으로 결혼과 관련한 단어 하나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딩 웨딩은 결혼식이 떠오를 만큼 결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죠. 동사는 웨대인데 결혼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신문기사 같은 문어체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긴 한데 원래의 뜻은 맹세하다, 약속하다의 뜻입니다. 여자에게 약조금을 내고 아내로 삼기로 약속을 하는 것에서 결혼하다 라는 의미로 발전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noptial, connubial, bridal 등등 결혼과 관련한 단어들이 좀 있긴 한데요. 좀 더 많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들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소개하자면 noptial은 라틴어로 여성, femme을 의미하는데 어원이 nup-ta입니다. 발음이 재밌죠. connubial, 이것도 nup 부분이 같은 어원인데 여성과 함께 라는 뜻이 되죠. 같이 nup-ta 어떻게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bridal, 또 신부가 bride 신랑이 bridegroom이라고 하죠. 이런 걸 보면 확실히 결혼식에 있어서는 bride, 신부가 핵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WW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